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만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를 비롯해서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까지 더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준비한 보고서는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 있는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100일 보고서 분석이라는 제목이고요. 워싱턴 무역관의 이정민 무역관님이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딱 행정부를 정권을 잡고서 100일 동안 미국 산업의 공급망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공급망이라고 하면 어디서 설계를 해서 어디서 소재를 구해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 이거 관련한 건데 여기에 제 주요 내용은 반도체, 고용량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이 제조업이 별로 없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하고 무역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할 수가 없네? 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때 봐서 알겠지만 그 제조업이라는 게 과거에는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라고 해서 동남아라든지 중국으로 많이 보냈는데 어? 그래 버리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국토 안에 있는 블루 칼라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분야를 살펴봤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가 좀 윤여겨 이 부분을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세 개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떤 이 100일 보고서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악관 경제안보위원회의 파진리 위원장은 2020년 대선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 캠프에서 핵심 산업 분야의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이 굉장히 중대하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부를 잡으면서 100일 동안 이거 관련한 걸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했던 아메리칸 잡플랜, 그러니까 미국의 일자리 계획이라는 제목의 정책을 펼 때 미국 내 공급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보고서의 결과가 예산안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공급망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달라진 패러다임에 대한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과거 한 최근 한 20년을 지배했던 거는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효율성 중심의 경제체제였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들은 도태가 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부가가치가 낮은 쪽은 인건비가 싼 동남아라든지 중국 같은 아시아로 이걸 이전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국 내에서는 좀 더 좋은 일자리,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 조금 더 똑같은 시간을 투입하고 똑같은 자원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국 내 선진국이 육성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굉장히 싸다거나 아니면 그쪽 수출처에 가까운 곳에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효율성 중심으로 형성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한참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미국이 대중 어떤 제재를 하려고 봤더니 중국에 대한 제조업 의존도가 너무너무 높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진짜 빵이라고 불리는 첨단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 IT 특허, 아니면 제약회사들 이런 쪽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작 이거를 만드는 것은 다 아시아에서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고소득 노동자들이 많았지만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인구들, 그중에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분야에 있는 그런 쪽에 있는 블록 칼라들, 중산층을 형성했던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 두터운 계층들의 어떤 소득 문제, 그리고 소비 문제, 고용 문제 이런 것들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런 글로벌 패러다임이 신자유주의에서 자국중심주의로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글로벌 공방을 다시 재편하게 된 겁니다. 101보고서에서는 6가지 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서 제조업의 생산과 혁신 역량을 재건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조업이 그쪽 아시아로 가게 됐던 거는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인데 그러면 인건비가 높은 곳에다 제조업을 그냥 다시 만들었을 때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성산이나 혁신 역량을 재건함으로써 자국 내로 공장을 다시 가지고 오더라도 여기서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표준의 정립과 노동기준, 제품품질개발 지원이라는 건데 국제표준의 정립이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예요. 뭐냐면 인건비가 낮았던 것의 이면에는 신자유주의의 이면에는 저쪽 민주주의가 좀 덜 돼 있거나 독재국가이거나 아니면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에 아동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노동력을 갈아 넣는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낮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미국으로 가져왔을 때 우리가 선진국, 미국 입장에서 자국 국민들을 그렇게 돌려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쪽 개발도상국에 있는 노동 조건에서도 아동노동이라든지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이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권을 제기를 하면서 결국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아름답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미국 내로 공정을 옮겼을 때의 경쟁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을 정립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제조 공급망을 육성하자는 건데 미국은 아무래도 자유가 굉장히 중시하는 국가다 보니까 이걸 국가 동원 체계로서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다만 정부가 예산으로 정부가 구매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에다 그걸 강요하진 않지만 정부 구매를 통해서 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좀 높여주겠다 하는 거고 무역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한 국제 무역 규칙의 확립. 이 부분 역시 개발도상국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전력요금, 에너지요금을 굉장히 싸게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높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무역의 규칙을 확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보완을 위해 동맹 파트너십 협력을 확보하겠다. 이거는 모든 서플라이체인을 미국 내로 다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 미국과 어떤 친한 국가들, 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재편하겠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 봤을 때는 중국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중국 외에 있는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당장 급한 문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재건을 위한 단기 공급망 혼란과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의 과제를 남겨 있습니다. 산업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반도체 공급망인데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인공지능 5G 첨단 무기 및 주유무형 인프라의 주도권 경쟁을 위해 반드시 우위를 점해야 된다.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반도체를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미래산업이라고 불리는 첨단산업 분야는 결국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분야를 살펴보니까 디자인, 제작, 조립 테스트 패키징, 소재, 장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눴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른바 팸리스 회사들이 반도체 설계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설계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프로그램, 시노십스 같은 데가 만드는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미국 기업들이 그 전에 미국 정부가 중국을 반도체로 공격할 때 여기서 뭐 미국 특허를 가진 어떤 기술들, 장비들은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미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ASML 같은 네덜란드 회사도 미국의 특허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을 못할 정도로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적인 측면이고요. 반면에 제작이라든지 조립 테스트 패키징 같은 경우는 미국이 굉장히 영향력이 약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강한 나라는 누가 뭐래도 TSMC가 있는 대만이고 그리고 2위 파운드리가 있는 한국입니다. 이 부분이 대조 공정에 굉장히 잘 돼 있고 이 후공정 테스트라든지 패키징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를 하고 이거를 반도체를 PCB 기판 같은 곳에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후공정 패키징은 파운드리가 강한 나라들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여기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점점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중국이 공산당 100주년 기념으로 기념식을 열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중화민족이 지배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어떤 외세라도 중국을 괴롭히려 든다면 14억 명이 넘는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은 강철 만리장성 앞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굉장히 공격적인 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 중에 대만 관련한 얘기가 있었는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과업이고 대만 독립 시도를 단호히 분쇄하고 민족 부흥의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좀 곱씹어보면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대만을 자기네 나라로 통일을 못하고 있지만 점령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산당이 변함없이 추구해야 되는 역사적 과업이다. 대만 독립 시도는 단호히 분쇄를 하고 민족 부흥, 정말 대만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소나기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천명한 겁니다. 중국의 의지를 보면은 이거는 진짜 언제가 될지 그리고 역학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문제지만 중국 공산당은 절대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언제가 됐던 대만을 복속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만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TSMC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TSMC가 중국 소나기에 넘어갔을 때 글로벌 전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이 제조 역량은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39%를 미국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준으로는 12% 수준으로 급감했어요. 마이크론이나 이런 생각은 조금 남아있긴 하죠. 하지만 주요한 메모리 반도체 포지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가 다 아시아로 넘어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산업연구원 자료를 조금 더해서 살펴보면은 여기가 또 장비 분야만 하더라도 또 미국에도 괜찮아요. 랩리서처라든지 이런 데들은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를 실제로 만드는 곳에서 필요한 소재 같은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폴리실리콘이라든지 그 웨이퍼 자체 그리고 마스크,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소재가 대부분 일본이나 유럽 중심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 일본과의 수출 전쟁을 통해서 배웠던 점이 일본이 소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강한 소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대만이라든지 한국 같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장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소재는 또 이쪽으로 강하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재 같은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제조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회사 경쟁력은 굉장히 높은데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미국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매출 의존도는 대만이라든지 한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럼 결국 미국에서 봤을 때는 최첨단 반도체는 대만이나 한국에서 그리고 약간 저부가 가치 반도체는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이 서플라이 체인을 좀 재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과 일자리 확충 국제 생산 협력 체제 증진 그리고 수요 촉진 그리고 재생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을 이번 100일 결과 보고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와 삼성의 제조 공정을 미국으로 유치하려고 그러는 그 전략은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배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당장 미국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자동차 심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미국에 있는 배터리 공장은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큰 데가 그럼 보면 일단 파나소닉 테슬라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GM에다가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이 있고 그리고 이게 니산 쪽에서 쓰고 있는 중국 회사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제외하고 미국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한계인데 이게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보니까 2025년까지 2,492기가와트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술력만 따지고 보니까 이런 2,400기가, 2,500기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 200기가 정도밖에 공급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미국이 분석했던 100일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원료 생산이 잘 돼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원료가 원자재 미국에 또 워낙 지하자원이 풍부하잖아요. 미국은 원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원료화, 소재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바원을 오히려 외부에다 수출을 하고 거기서 가공된 것을 다시 수입해야 되는 정도로 취약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생산이 경제성을 갖추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노동환경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이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노동환경 기준, 이게 코발트를 비롯한 이런 배터리 원자재 같은 경우는 그 인권이 좀 취약한 국가들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원료의 경쟁력을 가지고 싸게 진짜 그 중국이 우리는 정치체계에서 신경 안 써 인권 탄압 신경 안 써 우리하고 그냥 돈만 잘 맞으면 돼. 그러니까 너네가 만드는 거 너네가 아동노동을 시키든 인권 침해를 하든 상관없어. 우리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우리를 공급해줘. 라면서 가지고 있는 그 배터리의 패권을 미국이 가질 때 미국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무역 규제 확립과 노동, 환경 기준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배터리 원료 생산에 있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조립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전 세계 점유율 중에 10% 이하를 점유하고 있고 중국이 이 분야에서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정말 잘하기는 하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내수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돌아다 보면 우리나라 산업부에서 2030 2차 전지 산업 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재, 우리나라가 조립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재 부품이 생산 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 이상이나 돼요. 배터리는 이 제조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원자재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원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의 경쟁력을 산업부에서 비교한 것을 살펴보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있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좀 밀립니다. 한 5% 정도 밀리는 것으로 지금 산업부 자료에는 나와 있고요. 대신 생산성, 이걸 얼마나 잘 만드느냐는 한국을 100%, 1위라고 보는 거고 여기가 중국이 한 90, 일본이 95 정도로 해서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나 생산성 같은 것은 굉장히 우수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이 조금 약점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보면 전세계 점유율은 우리나라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고 미국에는 일본이 한 76% 정도가 됩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고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 76%가 되는데 일본이 76%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테슬라가 파나소닉으로부터 배터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17%, 이거는 LG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될 거고요. 중국 3%, 이거는 니산 물량이 될 겁니다. 중국 내에서는 중국 내수 비중이 84%에 달하고 한국이 11%, 일본이 3%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SDI가 BMW에 납품을 한다거나 SK이노베이션이 백폭스바겐에 납품한다거나 해서 한국 비중이 지금 70% 정도 되고요. 일본이랑 중국이 한 15%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의 장비 부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경쟁력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도 백브리핑에서 나왔던 얘기는 LG나 SK가 이번에 미국으로 많이 나가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국내 장비가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한 90% 정도는 국내 장비로 세팅이 될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소재부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비싼 양극재 점유율은 이신한 20%, 음극재 8.3%, 분리막 한 20%, 전액은 12.1% 정도가 국내에서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사실 이거의 원료가 되는 양극재를 만드는 양극 같은 경우는 한 47%, 절반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오고요. 음극 같은 경우는 80%, 그거 진짜 전체의 한 80% 정도가 외부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되게 값비싼 그런 제품은 아닌데 파우치 같은 경우에 이걸 감싸는 파우치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일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일 수출 무역 갈등이 좀 있었을 때 배터리를 뜯어보니까 양극재, 음극재는 어떻게 되겠는데 파우치하고 바인더 같은 경우가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쇼아덴코 같은 회사가 만드는데 여기에 여전히 우리나라가 80% 정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일본과 중국에서 한 50% 내외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게 산업부가 보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의 현황입니다. 또 한국은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도 산업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27년, 리튬 금속이 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튬 금속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솔리드에너지에 한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여기가 리튬 금속을 하는 회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삼성 SDY와 현대차가 27년 상용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리튬만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얘기하고 미국 얘기를 같이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공장들이 미국에다가 건설이 되는 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GDP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미국 시장이라는 곳에 고객들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제일 많이 팔리고 거기에 반도체 수요도 제일 많고 했을 때 국내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무조건 여기서 장사를 한다는 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해야 되는 물량은 국내에서 소화를 하지만 미국이 이런 100일 계획을 세워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재편을 할 때는 그 서플라이체인 안에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주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아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패널들 역시 미국의 첨단선후 공급망의 자각론을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듯이 미국에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냐 여기에서도 자각론을 주장을 하면서도 국제생산 분업체제 증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힘만으로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동맹과 파트너십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과 지적재산권 침해가 국제 공급망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동맹국가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인식하고 있었던 어떤 그 배터리의 문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육성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렇게 육성한 경쟁력을 미국 시장에 가서 얼마나 더 활약을 보이면서 진짜 글로벌 탑레벨의 회사로 앞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리매김할지가 우리나라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제일 거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100일 계획들을 보면서 이 나라에 필요한 것들은 뭐였구나 그럼 이런 걸 필요할 때 우리가 공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얘기는 어떤 패널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인식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한국은 반도체, 친환경에너지, 원료의약품, IT 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 조달 시장의 참여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에 올라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미국의 흐름들을 보고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잘 분석을 해서 키워야 될 부분을 어떻게 키우고 미국에서 경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재편되는 글로벌 서플라이첸 안에서 우리가 선두권 기업 그리고 글로벌 탑레벨의 기업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될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로 10년을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담긴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와 함께한 발치강전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